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 김하철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칼국수집에 와있습니다. 같이 즐겨주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비주얼 한번 드시죠. 와우! 그 다음 주에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소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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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 elector 같은 고춧가루 고춧가루 같은 조금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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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고춧가루 고춧가루 설탕 고춧가루 그릇 기름 고춧가루 고추 그릇 우유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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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추 와우 김치 좀 더 불러요?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우유 고춧가루 아삭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기름 섬수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의 음식 한줄비 고춧가루 이렇게 폭풍하기도 정말 오랜만입니다 바지락칼국수의 위력이 대단하고 그리고 석파티 상상추어 맛이 폭파 오늘은 여기까지 야뮤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